점검 적들이 C 거점을 차지했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적의 B 거점을 차지했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적의 폭주를 중단시켰군!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적들은 quemstein을 벗고일 그들ȉ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은 더 비어있는 것 같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. 이 거점은 더 비어있는 것 같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은 더 비어있는 것 같다. 그니까 이거 때리워지지. 퇴력은 ASH-1. 그리고 다음날이 corrige다. 그렇게 다음날이 넘어냈다. 일단은ني, 예수께로 제시해. 또는 뭐든지. 더욱더 비어있는 것 같다. 이 거점을 점령했고 파워 플레이군,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그래서 이 거점은 전환이 없 grants, 이 건이. 어디서 멈추지? 그곳에 또 멈추지 못해도 넓이도 날 수 있죠? 이번에는 고소 adding 용도가 조금 낭비해 보자. 이 땅에서 수납에서도, 도대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5분밖에 안 남았다.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파워플레이더, 적이 잔의 거점을 점령했어. 에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. 이 거점을 점령했다고 한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고 한다. 이 거점은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2명 처치!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doesn't obligated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1분 남았다. 적이 쉽게 이기게 내버려 두지 마라! B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아. A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점령했군. A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B 거점을 점령했군. 승리를 내준 combustion. B 거점이 곧 목숨이라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 거로? 할 수 있어.